오늘 내받고 성취들 하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왕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르시라 아멘 우리 다같이 신앙 고백 들으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또 온라인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도 함께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다 성도님은 237나라 살릴 플랫폼이십니다 아멘 오늘 수요일에 말씀 제목은 선택받은 자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택받은 자의 사명 여러분들 처음부터 가장 기억해야 될 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신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연약 안에서 시작하신다면 걱정하실 게 없죠 왜냐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미국에 가서 농구를 좋아하는데요 농구를 좋아하게 됐는데 미국은 그냥 공원에 가면 사람들이 공 가져와서 농구를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공을 들고 가서 농구를 했어요 근데 농구를 잘 못하니까 아무도 안 뽑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기가 생겨가지고 시간만 나면 연습을 했습니다 연습을 하고 연습을 하고 해가지고 이제는 공원 가면 이제 다 가가지고 농구를 하다보면 이제 레이업도 하나 쭉 하고 슛도 하나 쑥 놓고 좀 잘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선수를 뽑아요 그때 you, me, sure 이렇게 해가지고 쿨한 척하면서 같이 이렇게 농구를 했죠 마음속에 얼마나 기뻤는지 이야 드디어 내가 뽑혔다 농구팀 한 번 뽑혀대로 이렇게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은요 그 정도가 아니라 237나라 살림 플랫폼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이 축복을 원약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라는 우리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원교회가 반드시 237나라 플랫폼 역할을 감당할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하는 237, 237이 아니죠 정말 사실적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이 사실을 감당하라고 우리 교회에 참된 사명으로 주신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라스트 1000과 우리 70인 제자운동 원약 붙잡고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유라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왜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되냐면요 우리에겐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없이 하는 운동이 아니라 완벽한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겠습니까? 여러분들 237나라 5천 존족을 살려야 된다는 절대적 시대적 사명을 우리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려는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민족 한 명이 있었어요 불과 한 1년 전에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인생과 삶이 힘들어가지고 이혼과 어려운 부분 때문에 이제 복잡한 생활 때문에 이제는 한번 포기하고 싶다 아들 조금만 아이 데리고 아파트에 올라와가지고 나 인생 포기하고 싶다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하려고 하는 그 시간 때 전화를 받은 거예요 우리 다민족 다른 어머니가 전화를 한 거예요 그냥 몰랐는데 전화를 했는데 그 상황을 듣고 그러지 마라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라 아들 놓고 조금만 아이들 위해서 한 번만 더 우리 생각을 하고 나도 교회 다니면서 요즘에 많이 변했는데 그냥 우리 교회 한 번만 와봐라 눈 감고 그냥 한 번만 와봐라 그래가지고 제가 사역자랑 그분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명접하고 저희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개일 전에 우리 세례식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이분이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고 교회 앞에서 그 아이의 손잡고 저도 아이의 손잡고 셋이서 사진을 찍었는데 저는 가끔씩 그 사진을 보면은 와 정말 복음의 능력이 대단하다 아무리 정말 삶이 힘들어서 인생을 포기하고 있던 사람이 웃으면서 아이와 손잡고 행복한 모습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그렇다 우리가 반드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가 그리스도신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알게 해주셨고 이 교회에게 어떤 설명을 주셨습니까? 이 2, 3, 7나라 수많은 사람들이 죽하고 있는데 그 현장을 살릴 플랫폼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어떻게 한 영혼이 살고 어떻게 한 영혼이 변하고 한 나라를 바꿀 수 있는 이 부분들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오늘 성경에서 읽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주께서 이제 가라 이사라는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어떤 이름입니까? 여러분들 모든 흑암 세력을 무너뜨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무너뜨린 점 완전 박살냈습니다 사단의 머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박살내셨습니다 여러분들 발로 그냥 박살냈어요 사단의 머리 아멘 여러분들 사단이 와가지고 귀찮게 해요? 그럼 이거 한마디 하세요 야, 네 머리 한번 가져와 봐 네 대가리 한번 보여줘 그럼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박살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 아이들 그림 그린 거 보면은 보금전일 때 꼭 십자가의 밑에 뱀 머리 꽉 눌린 거 있거든요 기억하세요 뱀의 머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박살내셨다 그 이름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이 영적 싸움이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사단의 싸움이 그게 싸웁니까? 하나님이 왜 사단하고 싸웁니까? 벌써 머리 다 박살냈는데 우리가 하도 안 믿으니까 우리가 하도 그리스도 이름 능력을 모르니까 자, 이름 불러보세요 영적 싸움 해보세요 하는 거지 여러분들은요 그리스도의 빛 자체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갈 때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성경이 뭐냐? 소금이라고 그랬습니다 소금 죽어가는 모든 현장을 사는 소금이요 어둠의 현장에 빛을 비추는 그리스도의 빛이라고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참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떤 이름입니까? 모든 저주를 끝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러셨어요 조금이라도 남겨둔 것이 없어요 다 이루었다 그랬으면 다 끝났다 우리는 두려울 때가 참 많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가끔씩 두려울 때가 있어요 이거 잘 될까? 이거 내가 실수하는 걸까? 두려울 때가 있어요 가끔씩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모든 저주를 다 끝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실수해도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주가 여러분들 근처에 올 수가 없어요 이것 때문에 내가 망할까 혹시? 그럴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담대히 외치는 것입니다 이 문제 그리스도가 해결했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언약 안에서 담대히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 내가 있는 이 현장에서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그거 하나만 생각하시면 돼요 아 잘 될까 안 될까 이런 불신앙 하지 마시고요 지금 있는 그 현장에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에서 최고로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언약 붙잡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 언약 하나만 붙잡으시면 됩니다 모든 지옥을 배경을 완전히 물어 트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입니다 여러분들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오늘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태칸나의 그릇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는데 우리가 이 의미를 알고 기도하면 진짜 끝난 것입니다 그렇구나 사단의 권세 끝났다 모든 저주 끝났다 모든 흑안 배경 끝났구나 이제 가서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자 언약 축복하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 이름이 선표되면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말하고 있는 138 그 언약 그 정말 믿는다면 내가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살아나니 내 주변 사람들을 다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불신앙하니까 낙심되고 속고 있으니까 그게 전달되는 거지 다시 한번 깨닫잖아요 한 번만 깨닫으면 되나요? 그래 그리스도가 다 끝났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 언약 하나만 다시 한번 회복된다면 내가 살고 내 주변이 살고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이 밝게 비춰지는 것입니다 이 이름을 나의 24로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의 24로 누려서 걱정하지 말고 이 복음하노 내 자신을 살리고요 그리고 이 복음을 가지고 교회에서 정말 누리는 교회 24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서 누리는 현장 24 여러분들 가는 모든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축복의 증인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제가 말했지만 농구하는 거 뽑혀도 행복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세상에서 뭐 이거 같이 할래요? 그래서 좋을 때가 많잖아요 세상 것만 해도 그런데 이거는요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내가 한번 스펙을 싸가지고 여기에 가고 싶어서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은혜받은 선택받은 자들만 이 언약 이 대열 속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내가 이렇게 축복받은 사람이구나 어마어마한 신분을 가진 사람이구나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선택받은 자들로서 우리가 어떤 응답을 누릴 수 있는가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선택받은 자의 축복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담의 세계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이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로 비추느니라 땅에 엎드려져 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기서 호련이 그렇습니다 영어로 보면요 suddenly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계획이 없던 것입니다 바울이 전혀 상상치도 못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계획을 하고 예상을 했더라면 당황하지 않을 텐데 전혀 예측하지도 않았던 일이 갑자기 일어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여러분들 항상 기억해요 하나님 주권 속에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우리는 갑자기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영세전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오히려지라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절대 주권 속에서 내가 모든 걸 진행하고 있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진짜 조금도 없는 것입니다 그 선택받은 자의 길에 언약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진행해 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언약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약 안에 들어온 이상, 언약 안에 있는 이상 여러분들은 그 밖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뛰쳐나가고 노력을 해도 머리끄댕이 잡혀서 다시 끌려옵니다 아무리 또 딴 데 가서 엉뚱한 짓을 해도 하나님께서 몽둥이 때려다 데려오십니다 그만 싸우시고 깨달으시면 돼요 야 내가 언약의 백성이구나 정말 한번 정신 차려보자 저는 복음 받고 구원 받고 제가 치유받으면서 깨달은 게 이야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정말 제가 변하는 걸 보고 제 주위 사람들 복음 전달이 되는 걸 보면서 이야 복음이 진짜구나 정신 차려야 되겠다 저는 그냥 대충대충 했거든요 구원 받아도 감사해서 교회 가자 교회 가서 은혜 받을 거 좋았어 뭐 포롬도 하고 근데 조금 조금씩 각인되고 쌓이기 시작하는데 제 인생이 변화되고 제 삶이 변화되고요 저 만나는 사람에 복음이 증거되고요 하나님의 증거를 제 삶에서 보여주시는데 이야 복음이 어마어마한 것이구나 제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선택받은 자의 축복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호련이 갑자기 라고 표현됐지만 결국은 이게 뭐입니까 하나님의 일반적인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외워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잘하고 있는데 너무 잘하고 열심히 해서 잘할 것 같아서 아닙니다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사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참 하나님 보면요 이렇게 사랑의 눈이 머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랑의 눈이 머셔가지고 이렇게 손해보는 장사를 계속하세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배신하니까 하나님 맨날 불신앙하고 참 많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커버하시고 모든 걸 해결하시고 누굴 보내주셨습니까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반대의 우리를 아시고 제가 가끔씩 부모님들 만나서 자식 얘기 들을 때 그래요 우리 자식이 안 변한다고 이런 얘기하시면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누구한테 지금 믿음을 두고 있어요? 우리 자식이 변할 거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식이 변하는데 믿는 줄 알아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면 그 역사에 하나님을 믿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복음에 참된 믿음을 회복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 참된 축복을 깨닫는 것이죠 일방적인 사랑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해 그 사랑을 끊을 자가 없다고 로마스에서는 고백합니다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선택하셔서 일방적으로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붙잡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뭐가 부족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그렇죠? 아니 누가 날 미워해도 무슨 상황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 보내서 그리스도의 보일러 모든 문장에서 영원히 함께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 누구 끊을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이 사랑 속에 있는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최고 은혜가 그럼 뭐겠습니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됨을 아는 것이 바로 최고의 축복인 것이죠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한마디로 바울의 인생은 변했습니다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 한마디 바울이 일평생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습니까? 예수가 진짜로 그리스도이시구나 이거 깨달았어요 이거 하나 깨달은 바울의 인생은 그때부터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9장 1질문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울은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이런 사람이었어요 살기가 등등해서 내가 그리스도 믿는 모든 사람 잡아서 감옥에 넣고 죽여야지 살기가 등등했던 이 사울이요 오늘 말씀 끝에 보면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끝납니다 복음 하나, 말씀, 그리스도 한 분 깨달으니까요 인생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답을 다시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 모든 답이 다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누가 아는 분이 있는데 같이 만나서 좀 복음을 전해달라 옛날에서부터 알았던 분인데 아주 엘리트고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이분이 절대 복음을 받는 분이 아니라고 이제 막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같이 만났습니다 저도 만나서 오랜만에 한국말로 복음을 전했다는 제가 뭐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말 더듬으면서 아 그 그리스도가 말이면서 막 복음을 전했는데 제가 생각해도 야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냐 나라도 안 믿겠다 나라도 안 믿겠다 그리고 나서 뭐 예의상 예수님 영접한지 하나님 전화해도 됩니까? 예수님 영접하시겠습니까? 눈을 쳐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분이 제가 깜짝 놀랐는데 왜 오시지 저분이 지금 지금 내 말 듣고 지금 이 복음을 깨닫는데 복음이 증거되면서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러니까 뭐 다른 걸 떠나서 그 아는 집사님이 더 놀라시더라고요 야 하나님이 정말 시간표 왔구나 절대 믿을 분이 아닌데 정말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 맞구나 라고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 그 어떤 사람이라도 그리스도 한 분만 깨닫으면 바뀌게 되겠습니다 확신하셔야 돼요 복음 한 번만 제대로 가긴 되면 그 사람 끝납니다 복음만 선포하시면 돼요 선포하는 그 복음의 믿음을 가드시고요 담대히 선포하세요 담대히 듣든 안 듣든 그 영혼이 듣습니다 그 영혼하게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세요 한순간 깨달아진 시간표가 오는데 바울처럼 예수가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라는 그 한마디로 인생이 바뀐 것입니다 이 참된 축복이 여러분들 사역 통해서 우리랑 반드시 확신합니다 바울을 변한 것처럼 그 누구도 어떤 사람도 복음은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한 분이면 끝입니다 그리스도 한 분이면 다 살릴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축복받은 자인지 여러분들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보세요 여러분들 다 눈물을 따른 데 엉뚱한 눈물을 이제 그만 흘리시고 오직 그리스도 향한 현장을 보는 그 참된 눈물을 흘리시기는 여름이 되도록 축복해 드립니다 첫 선택받은 자의 축복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선택받은 자 축복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선택받은 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구원은 조건 없이 받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순간 모든 것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 끝나는 순간 여러분들의 사명은 시작입니다 정말로 이제는 삶의 이유가 정확하게 붙잡혀지는 것이죠 저는 복음 모를 때 별 욕심이 없었어요 너무 안 되는 걸 보고 자라가지고 가정도 안 되고 안 되는 삶도 주위에 그런 삶이니까 그냥 나는 대충 먹고 살기만 하면 만족하다 이러고 살았거든요 복음 깨닫고 날까 이게 아니구나 복음 깨닫고 날까 하나님께서 이삼진라나 향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제가 전에 메시지 얘기했지만 제가 미국 가서 겪은 많은 상황들이요 지금 와서 지금 다민족 사역하는데 너무나도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제게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와서 겪고 있는 어려움들 제가 다 겪어봤거든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모든 상황들을 제가 다 겪어보고 나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세계복음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반드시 준비시켜 나가는 과정 속에 있었구나 여러분들 걱정할 거 없습니다 새로운 사명이 여러분들 주어졌어요 새로운 삶의 이유가 이제는 주어졌습니다 2, 3, 7 나라 플랫폼 정말 붙잡으세요 정말 제가 우리 캠프 매주 김포도 가고 하는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그런 짧은 영상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밥을 막 먹어요 그러면서 뒤에서 뭐 하는 목소리가 나는 물만 마셔도 살이 찐다면 내가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무엇을 물처럼 마셨는지 한번 생각해 봐요 이런 생각이 나오더라고요 물만 마셔도 살 찐는데 그 사람을 먹으면 막 그냥 쑤셔놓고 있어요 물처럼 막 고기를 먹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2, 3, 7 하는데 정말로 한번 가슴 손을 쥐 내가 정말 2, 3, 7에 관심 있는 사람인가 생각해 보세요 나 정말 2, 3, 7하고 내 삶이 연결되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금 예원교회 존재 이유가 지금 2, 3, 7 플랫폼입니다 여러분들 2, 3, 7 플랫폼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나의 사명으로 붙잡아 하나님 내가 나의 삶의 모든 존재와 이유가 여기에 맞추게 초점에 가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언약 붙잡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선택받은 자의 사명이 뭐라고 나왔으니까 처음부터 나옵니다 내 이름을 어디요? 이방인 이방인에게 전하라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 계획은 2, 3, 7이었습니다 2, 3, 7 우리 교회가 바로 2, 3, 7 플랫폼 역할을 할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원단 말씀 때 그랬죠 많은 담임족들 밀집 지역에 우리가 플랫폼을 세워야 된다고 플랫폼을 세워서 정말 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치유받을 수 있는 그 현장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된다고 우리가 2, 3, 7 플랫폼을 세웠지 않습니까? 거기서 저희가 주일마다 매주 거기서 예배드려요 저는 여기서 10시 예배드리고 12시 우리 영어 예배드리고 차 타고 사역자들 가가지고 4시 거기서 예배드립니다 그러면 그 현장에서 담임족들이 모여가지고 한 20명 다민족들만 모여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드려요 다민족들이 찬양하고 다민족들이 다 진행합니다 얼마나 기쁜 현장인지 우리 같이 캠프 뛰는 캠프 팀들한테 제가 그 사진을 보내주니까 너무나도 기뻐하더라고요 우리가 김포 가서 매주 이렇게 캠프하는데 흑암이 꺾이고 다민족들이 모이고 있구나 여러분들 2, 3자라 플랫폼 이 언약 안에서 우리의 삶이 모든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그 한 연결된 캠프 때 연결된 친구가 스리랑카 친구가 캠프 때 만나가지고 주일날 오게 됐는데 참 놀랍죠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러 그 친구가 처음 왔는데요 저희 예배부 이제 담임족 올해 예배에 있었던 그 친구가 보더니 오! 헤이! 헤이! 이러는 거예요 10년 전 김포대학 같은 룸메이트였어요 김포대학에서 같은 룸메이트였대요 그래가지고 아는 거예요 또 우리 권사님 한 번을 꺼내고 오! 너! 그냥 뭐 완전 연합회가 됐어요 나와가지고 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냥 하나님께서 플랫폼을 만들어주니까요 다 보내시는 것입니다 보낼 플랫폼이 없고 관리할 제자가 없는데 보내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2, 3, 7라 살릴 플랫폼이 많은 지역에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또 뭐라 그럽니까? 임금들을 임금들과 그랬습니다 서밋, 치유 이 축복의 메시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죠 제가 현장 다니다 보면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전도하다 보면 우리도 우리 담임족 한 명을 만났는데 아 이 친구가요 여러분들 저는 뭐 저도 목사지만 저도 메시지 때만 들었지 제가 뭐 이렇게 영적인 현장을 많이 체험하지 못했거든요 저도 뭐 봤는데 귀신 들렸어요 이 친구가 정말로 귀신 들려가지고 제가 가니까는 막 뒷걸음질을 치고 막 애기 목소리를 내면서 제가 이제 집에 가서 앉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육자들 데리고 오라고 앉았는데 이 친구가 여자가 아주 이쁘게 생긴 친구예요 근데 저를 막 이렇게 쳐다보면서 네가 나를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화가 났다 내가 하나님 부르셔서 왔다 그래서 얘기 좀 하자 한자가 얘기하는데 막 자기가 내 말을 믿어낸다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 말씀 가지고 왔어 우리 내 말을 믿어봐 그리고 이제 막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만 전하니까 듣습니까 듣든 말든 계속 복음만 전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메시야야 내 말을 들어 내가 그리스도 임으로 왔다 그리고 이제 복음 전하니까 나중에는 내가 사단이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한 3, 40분을 계속 이렇게 복음 왔다 갔다 하는데요 한 시간 지나니까 이 친구가 갑자기 막 펑펑 우는 거예요 펑펑 울면서 너무 무섭다고 목사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펑펑 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손 잡고 계속 걱정하지 말라고 자 이 복음 들으라고 그래서 사 복음 메시지 하고 영접하고 한 두 시간에 같이 예배드리고 나니까 시작과 끝이 완전 다른 병원해져가지고 이 사람 그리고 뭐 다음 주에 얘기 들어보니까는 아직 귀신 목소리가 들린대요 이제는 뭐라 그러냐 너 가서 자살해 너 같은 건 죽어야 돼 이러면서 막 차 앞에 뛰어대리라고 막 목소리가 들린대요 그래서 자 그런 걸 보고 도그 사운드라고 하는 거라고 걱정하지 마라 도그 사운드 가끔씩 많이 들려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도그가 발크해 발크 조용히 하라고 하면 돼 그리스도 말씀만 들어 복음만 들어 메시지 꽂고 24회 하고 계속 믿음해 줬습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복음 하나로 여러분들 모든 거 다 살릴 수 있습니다 복음 하나로 다 끝났으면 이건 믿고 현장 가셔야 돼요 우리가 될까 안 될까라는 의심이 될 때가 참 많거든요 뭐 안 되어지니까 갑자기 막 우리가 시간표들은 안 되어지는 것 같으니까 조선은 복음되면 안 변하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복음 선포는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였는데 반드시 응답이 오를 것입니다 자, 이방인을 살리고 임금들을 살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자손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나오는 세 가지 메시지 그 이유가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이방인, 치유, 서밋 여기 이 축복 속에서 있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저희가 감당하는 사명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자손 결국은 뭔가? 랩런트 살리라는 겁니다 랩런트 우리 후대를 살리라는 것입니다 제가 영어를 하니까 새롭게 예스키즈라고 성교원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가서 영어로 예배 좀 드려주세요 교회에서 얘기해서 제가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도 아이들한테 예배하는 건 처음이에요 가서 예배하는데 와, 정말 힘들어요 우리 랩런트 교육자분들 정말 박수를 쳐주십니다 매주 붙잡고 와,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가서 메시지 하려니까 이것도 듣습니까? 안 들어요 영어로 갓도 샬라샬라 하니까 막 이러고 막 아픔하고 아, 이거 안 되겠네요 더 기장돼요 여러분들 앞에 사는 메시지를 하는 것도 더 기장돼요 그래가지고 막 기도를 하면서 야, 어떻게 하면 애들한테 재밌게 메시지를 할까 고민고민 해가지고 매주 앞에 씁니다 일주일 매분 메시지를 해야 되니까 전에는 한번 원리스 가리킨다고 나만 생각하면 안 돼요 랩런트 긴 짝대기에다가 숟가락을 달아가지고 자, 우리 밥 먹자 자, 나 혼자 맘 모르니까 못 먹어 그래가지고 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서로서로 먹여줘요 자,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애들이 좋다고 막 깔깔다고 자, 우리 선생님 한번 누워보세요 여기 이불 위에 나 혼자 들으면 들을 수 있어요? 못 들어요 자, 랩런트 될 줄 하나씩 잡아봐요 하나, 둘, 셋 욱, 들리거든 애들이 막 어린이 들리니까는 막 재밌다고 이렇게 막 진짜 손짓 발짓 해가면서 메시지를 하는데 정말로 한 가지 감사한 건 와, 매주 매일매일 모여서 아이들이 예배로 시작하고 복음 교육으로 교육되고 주일 메시지도 이만수 선생님이 그랬습니다 주일날 애들이 30분 와가지고 변하겠냐 30분 메시지 듣고 그건 뭐 랩런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포함되는 것이죠 매일매일 할 수 있는 24 시스템 속에 우리가 랩런트들을 붙잡고 치유받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뭐냐? 이방인을 살리고 임금들을 살리고 이스라엘 자존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선택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할 수 있는 교회로 예원교회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세 가지 사명을 감당하라고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예원교회 이 세 가지 시스템 감당할 교회로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예원교회는 237 나라 살릴 교회로 사용하실 것 확신합니다 자, 본단 헌단의 경제 축복아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믿음에 고백하시고 정말 믿음의 결단 내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사명이 라스천 70인 제자 70인 지역 살리고 70인 나라를 파송할 수 있는 그 증거가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정말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저 축복 속에 있게 해주세요 우리 후대들이 저 축복 속에 있게 해주세요 우리 다민족들이 저 축복 속에 있게 해주세요 세 가지 다 항상 절대 안 될 거예요 라고 품고 있던 부분 그런데 원단 말씀에서는 그래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 아니냐 내가 옆에서 보는 구경꾼이나 나 정말 하나님 참여하고 싶어요 우리가 내가 맡고 있는 우리 다민족들이 늘 그런 생각하거든요 다민족이 무슨 돈이 있어 다민족은 우리가 도와줘야지 그런데 알고 보니까 쟤들이 나보다 돈 더 받더라고요 뭐 오버타임 하고 하는 소리 들어보니까 야 돈 많이 보네 니들 많이 벌더라고요 당연히 다 힘든 상황이 있죠 본국에도 돈을 보내고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런 믿음의 기도가 나왔습니다 우리 모든 교인들 이 믿음 속으로 이 축복 속으로 믿음의 결단을 내릴 수 있다는 축복의 주 없어서 선택받은 자의 사명입니다 여러분들 구원은 공짜지만 구원받고 예수님이 다 끝내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사명은 시작입니다 아멘 언약 붙잡고 사명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선택받은 자의 축복 속에서 구원이죠 그리스도죠 그리고 이제는 그 언약 안에서 매일매일 내가 해야 될 사명이 반드시 붙잡혀졌습니다 그 사명을 붙잡고 하루하루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냐 선택받은 자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17절 보면 이렇게 나갔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줄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셨습니까? 이 세 가지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 달라고 우리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아마 이러실 거예요 왜 줄까? 왜 필요한데? 라고 하나님께서는 질문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그냥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왜냐?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 어마어마한 일을 우리의 배경과 우리의 능력으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 나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고백이 나오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이게 바로 선택받은 자가 누릴 특권입니다 특권, 성령 충만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빛으로 나타난 예수를 만나서 3일 동안 앞을 못 봤다 그랬어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정말로 강력한 빛을 본 거거든요 빛을 보고 3일 동안 앞을 못 봤는데 왜 앞을 못 보게 하셨을까 11절에 보면요 아나니아에게 예수님께서 말할 때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다 아마 이 3일이라는 기간은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를 벌써 깨달았죠 예수를 만나서 3일 동안 이 3일 동안은요 정말로 자기의 과거를 생각하고 지금 현재를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면서 아마 복음으로 모든 것을 재해석하는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그 해결하신 그 언약을 다시 한 번 내가 누리면서 모든 것을 재해석하는 믿음의 묵상 속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모든 걸 재해석하는 이것을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건이 일어났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다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내 옛날 상처를 바라봤다 아직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아직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못 누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 모든 답을 다 내내세요 내 모든 핑계 내 모든 상처 다 내내주시고 왜냐 벌써 축복 받으셨잖아요 여러분들 최고의 축복 받으셨잖아요 예수의 그리스도 됨을 깨닫고 내 삶 속에서 올바른 사명이 발견되셨잖아요 언약 붙잡고 이제는 구하시면 됩니다 몰려 성령 충만함을 나에게 주옵소서 제가 사역하는 다민족 한 분이 연락을 받았는데 병원에 이제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폐암 판정을 받으셨어요 폐암 사기 판정을 받으셨다 제가 뭐 여기저기 암에 대해서 전문의는 아니지만 얘기 들어보니까 폐암 사기면 거의 소망이 없다 이렇게 다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막 아픈 마음을 품고 저도 이제 이분을 만나러 갔습니다 만나러 갔는데 어떻게 위로를 해줄까 이분을 막 기도를 하면서 이제 만나러 갔어요 병원에 이제 확인하러 가는 날이어서 통역도 해줄 겸 갔습니다 이분을 만나서 이제 대화를 하는데 이분이 저한테 하는 고백 목사님 그래도 저는 목사님 만나서 복음받은 게 가장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 병원에 있으면서 내가 막 다 암이 걸릴 것 같아요 거기 있으니까 막 답답하고 아픈 사람들만 있으니까 나는 제가 막 더 아플 것 같더라고요 걱정이 되는데 이 사람이 나를 위로해 주는 거예요 괜찮아요 목사님 저 괜찮아요 그러면서 복음받았으니까 하나님 계획이 있으시겠죠 그걸 듣고 제가 다시 한번 믿음했거든요 그렇다면 복음 안에서 오는 이 참된 행복함 매일 붙잡고 누리시라고 복음 안에서 나오는 참된 감사함 매일매일 찾고 누리시라고 우리가 왜요 문제 터지면 아프잖아요 문제 터지면 슬프잖아요 근데 뭘 해야 되십니까?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을 빨리 찾으셔야 돼요 그럴 때 행복이 오고요 그럴 때 감사의 고백이 나옵니다 위기가 다가올 때 위기 속에서 낙심하지 마시고 복음을 향해 갱신할 나의 모습을 찾으면 돼요 하나님 계획을 향해서 내가 갱신할 부분을 찾으면요 그 속에서 행복이 나오고 그 속에서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위기가 왔습니까? 위기 속에서 찾으세요 무엇을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릴 수 있겠습니까? 그 답을 찾는 순간 그 위기는 행복이요 감사로 변하게 되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다른 게 성령 충만 아니에요 너무 쉽게 성령 충만 말하지 마세요 성령 충만이 바로 이 비밀을 누리는 사람을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은 바울에게 어떤 응답들이 있었습니까? 바로 오는 성령의 인도의 축복들이 따로 오게 돼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그가 내 이름을 위하려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이런 바울은요 성령의 인도 아래 1차, 2차, 3차 성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 성교 여행의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는지 여러분들 성경 통해서 우리는 기록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여정은요 행복했고 감옥에 갇혀도 능력 주신에서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고백할 정도로 바울은 참된 행복과 감사를 누리는 증인이었습니다 그런 증인이니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여정 속에서도 정확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받는 데 가장 걸림돌 되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바로 나예요 나 그 귀신들로 힘든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이거 시키는다고 이렇게 하면 흑암 떠나고 저 괜찮아지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한다고 괜찮아지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랬어요 하도 몰라서 하라고 하는 거지 그리스도 한 분면 괜찮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문제가 많아서 문제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한 분 놓쳐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한 분 회복하면 모든 거 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 회복한 자 어떤 문제의 사건 앞에서도 나란 자는 버리고 완벽하게 하나님 따라 인도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인도받는 자에게는 결국 두 가지 생각이 없는 것이죠 결국에는 오직입니다 오직 오직 그리스도 한 분때는 이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자가 성령 인도 속에 있으니 당연히 오는 것이 뭐겠습니까?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바울에게 나타난 역사가 뭐였냐면 가는 곳곳마다 제자가 일어나고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지금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2237 플랫폼의 현장이 가는 곳곳마다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우리 예원교회를 통해서 이런 응답을 주실지로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원단 말씀을 어떤 정도로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이번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많구나 하나님께서 저는 예원교회 보면서 정말로 놀라운 게 우리가 모든 교회가 세계보금화 세계보금화 외칩니다 하지만 예원교회 와서 세계보금화 들으면 하나님이 하실 분위기가 딱 있어요 이야 정말 그냥 메시지만 듣고 여러분들과 같이 그냥 여기 앉아 있어도 이야 정말 하나님이 하실 것 같다는 느낌이 그냥 막 오는 거예요 안 오세요? 여러분들? 정말 느끼십니까? 아멘! 여러분들 세계보금화 교회 와 있습니다 아멘! 237라라 플랫폼의 그냥 기도 제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약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미국의 우리 보드게임에 체스라고 알죠? 체스 저도 들 줄 아는데 한국게임은 장기 장기 맞습니까? 장기 맞죠? 장기 게임을 둡니다 그래서 체스를 두면 멍이요 멍이요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멍이면 내 왕을 피해야 돼 근데 체스도 똑같아요 내가 그 킹을 잡을 때는 체크라고 해요 내가 지금 네 킹을 잡을 수 있다 네가 지금 네 킹을 안 움직이면 죽는다라고 해서 체크라고 하죠 하지만 체크 체크 체크하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갑니까? 체크메이트라고 해요 체크메이트는 뭡니까? 그 킹이 어디로도 피할 데가 없어요 완전히 게임 끝났다는 것입니다 체크메이트는 게임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사단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살기가 등등하게 해가지고 모든 기독교를 잡아 죽입니다 사단이 아마 기뻐했겠죠 내가 제 제자 하나 제대로 키워놨다 제가 가서 그냥 싹 쓸어버릴 거야 이제 기독교인데 끝났어 살기가 등등해서 아마 사단이 뒤에서 막 박수치고 있었겠죠 그 사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최고의 존도자로 바뀌었습니다 이걸 보고 뭐라 합니까? 체크메이트 아멘 여러분들 모든 그 불신앙 아래서 어떤 답을 내려야 됩니까? 사단이 보고 야 이건 체크메이트네 이건 어떻게 더 이상 할 도리가 없다 그냥 포기하고 딴 교회 가자 딴 데 가자 이렇게 만드는 응답을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선택받은 자의 사명을 말씀 나눴습니다 사명의 축복 축복 받으셨고요 축복 받은 자가 이제 붙잡을 사명이 있고요 그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산다면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응답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현장에 사단이 뭐라 그럽니까? 체크메이트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자 게임 끝났습니다 이런 응답이 오시기를 진혜의 의미로 축복드립니다 다